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광고그룹에서 콘텐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콘텐츠는 광고를 게재할 위치라고 써있는데요. 사용자는 타겟팅할 사용자, 즉 유튜브에서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타겟팅을 하는 거였다면 콘텐츠는 유튜브 안에 있는 영상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특징 중에서 나한테 맞는 특징을 선택해서 그러한 영상들에게만 내 영상을 광고를 노출시키겠다를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로 키워드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키워드를 한 줄에 하나씩 입력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발을 리뷰하는 유튜버다 라고 한다면 다른 비슷한 신발과 관련된 영상이나 채널에 내 영상 광고를 노출시켜야지 성과가 더 좋겠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키워드를 신발, 남성, 뉴발란스 이런 식으로 한 줄에 하나씩 키워드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. 아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면은 밑에 키워드가 쭉 나오죠. 이런 거를 하나씩 추가를 하거나 모든 아이디어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. 아니면은 이렇게 웹사이트를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은 또 역시 키워드가 나오죠. 여기 중에서 키워드를 선택하거나 모든 걸 추가를 하면 됩니다.